여러분 안녕하세요. 가톨릭 생활성가 찬양크루 17다의 예진호 마르채린호입니다. 네 찬미예수님 저는 17이다의 추준호 예르미야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알고 싶지 않으신가요? 자, 고! 성경일거!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진 건지 너와의 방주에는 누가 탄 건지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디로 갔는지 모세의 쉽게는 뭐가 있는지 우준비도 빠이브!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알고 싶지 않으신가요? 궁금함에 바삭바삭 목이 마르면 성경을 그세요 성경을 그세요 성경을 그세요 말씀의 양식이 가득한 성경을 성경을 그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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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의 진리가 딱 거기 들어있어요 일고라이거라이거라이거라이거라이거라이거라이거라이거 성경을 그세요 성경에서 성경을 구하세요 성경을 구하세요 말씀의 양식이 가득한 성경을 성경을 구하세요 성경을 구하세요 주님의 사랑을 세상의 진리가 딱 거기 들어 있어요 딱 거기 딱 거기 딱 거기 들어 있어요 괜찮아 아까 맞춘 것 같았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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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경이다